아이고야, 오늘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술술 안에서 주신 연대와 평강이 우리가 함께 크게 흘러 넘치고 싶었었고 오늘 6월 금성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연대와 함께 생활하고 출발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험이 잠시 문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바쁨과 또 여러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고 또는 세상의 여러가지 어려운 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이 시간 만큼도 주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그 흔들렸던 그 마음 그녀를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잠시 문을 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해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절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절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절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절을 주시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절을 주시게 그 금요일으로 다시 한 번 성령의 인자가 있는 도르파리아를 두게 하고 있어섭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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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소서 정렬한 맘 주실 없소서 오 주님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소서 정렬한 맘 주실 없소서 오 주님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매번 지키시고 찾지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소서 정렬한 맘 주실 없소서 오 주님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소서 정렬한 맘 주실 없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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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에 대해서 너도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버린 하지 마시고 죽겠어 영원히 버리지 마고서 죽겠어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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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눈물이 날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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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의 손을 보게려 오주의 바람에 나의 손을 보게려 맞춤만 함께 죽고 오주와 함께 살리라 더욱더 죽음에 살리라 주의 바람에 나의 손을 보게려 오주의 바람에 나의 바람에 나의 손을 보게려 맞춤만 함께 죽고 오주와 함께 살리라 더욱더 죽음에 살리라 오주의 바람에 나의 손을 보게려 오주의 바람에 나의 손을 보게려 맞춤만 함께 죽고 오주와 함께 살리라 더욱더 죽음에 살리라 오주의 바람에 나의 손을 보게려 오주의 바람에 나의 손을 보게려 주의 삶을 매일 바닥치지시고 주의 삶을 매일 바라쳐라 그날의 가장 큰 귀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글쓰기 위해 우리의 새일을 매일 우리의 강력한 부위езж이들 불궁으로ご유협을 저의 손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양독하여 우리를 글쓰기 내의 아멘 슬픈 마음이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으로 변한 없는 기쁜 마음이 믿으시지 슬픈 마음이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으로 변한 없는 기쁜 마음이 믿으시지 예수님 이네 세상에서 막혀 예수님 이네 전부 내 눈물이 새 너의 맘에 쌓아 활라시 엉덩이 줄을 뱉고 흘러 좁게 마시 주게 우린 이끈 때로다 줄을 뱉게 남길게 빛뱉한 성뿐이 열려 주의 뱉고 흘러 주의 뱉고 흘러 주의 뱉고 흘러 우린 이끈 때로다 좁게 주의 뱉고 흘러 우린 이끈 때로다 우린 날길 가만히 우린 이끈 때로다 우린 이끈 때로다 왕의 왕의 명대하며 멸륨 많은 일을 왕의 왕의 명대하며 우린 이끈 때로다 우린 이끈 때로다 우린 예를 ped으로 우린 이 strength 우린 이ル 예수님 나의 소망이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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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내 맘에 소망 예수, 우리의 비로자 주의 영광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있는 예수, 영원한 빛이